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병훈 의원실은 지난 8일 안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이 의원이 하위 20%로 평가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과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 후보는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 사실 유포도 캠프와 관련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후보들이 언론 협박과 5.18 왜곡 발언을 한 황상무 수석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광주 예비 후보 7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에 분개한다며 대통령실은 즉각 책임을 물어 황수석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도피성 출국 논란을 빚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호주 대사에서 즉각 파면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22대 총선 대진표가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모레인 21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투표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28일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고 사전 투표는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올해 5.18 행사를 주관해 진행할 제44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5.18 행사위는 오늘 오전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고 44년이 지난 지금도 왜곡과 폄훼로 5월을 지우려는 망동이 끊이지 않고 5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멀기만 하다며 역사 왜곡을 막아내고 5월정신을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